자 여기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륙과 착륙이 용이하고 생각보단 기동성도 좋고요. 무엇보다 연비가 몹시 좋은 비행기 한 대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은근 바람도 좀 심했는데 아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내용으로 열심히 리뷰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전 시간에 방송을 한번 했지만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소견과 함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비행기 그리고 이 장소는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LSA 항공 교육과 이렇게 비행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교관님의 지도하에 여러분들이 철저한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그리고 비행기를 또 구입할 수 있는 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인근으로 이동하면 말이죠. 그래서 사실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요. 우리 조영식 교관님을 통해서 비행기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비행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우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LSA 항공은요. 이렇게 조영식 교관님을 통해서 다양한 비행 파일럿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을 자가용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락구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가볍게 잠깐 미리 꺼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한 번 해주신 교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승 방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제비가 이날 경비행기를 처음 경험하면서 경험담을 저한테 제공을 해줬는데 생각보단 비행기에 대한 어떤 짜릿함이 몹시도 많은 그런 비행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비행 항공용어랑 약간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비행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만났거나 맞바람 그리고 난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교육 등을 여러분들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개인 비행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제가 요즘 자주 드려야 되는데 목소리부터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날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일단 이 비행기의 외형은 일단 이 비행기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예요. 사실 3천만원짜리 비행기를 저렇게 JB 뒤에 낙하산이거든요. 이 라벨지 있는 여기다가 낙하산도 추가를 하고 낙하산이 뭐 천 얼마 넘긴 합니다. 낙하산도 장착을 하고 시트도 바꾸고 안전벨트도 바꾸고 연료의 어떤 주입구 그리고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사람들을 개선을 하면서 비행기 값이 더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비행기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용 비행기가 여러 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비행, 항공활동을 좀 펼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비행이 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의외로 비행기가 한번 상공에 뜨기까지 과정하니까 시동을 걸고 나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서로 헤드셋과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통화하거나 기지국과 통화를 하고 관제센터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비행기를 띄우거나 착륙하거나 이럴 때 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통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뛰기 전에 알려야 되고 착륙하기 전에 알려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교육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비행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비행기는 우리 조영식 교관님의 개인 연습용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좀 많으세요. 그리고 이 비행기들의 어떤 공통점들은 일단 경량이 되기 때문에 300km가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플랫의 사용방법, 꼬리날개, 페달로 연속된 어떤 범위들, 조절방법들 그리고 비행기 정비에 대한 것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겁을 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재방송 보시고 이 비행기에 대해서 도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취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LSA항공 가셔가지고 비행기 자격증 취득하시고 이런 과정 일련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퀴가 좀 크죠. 이 지형에 가장 맞은 바퀴를 이렇게 변경을 하고 사용을 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건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고요. 활주를 한번 테스트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엔진 출력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행기에 추락된 영화 속에 대한 장면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관님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저도 비행을 많이 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자체는 사실 활공이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 불을 때 비닐봉투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 봉투가 바람을 타죠? 이 비닐봉투는 날개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존재예요. 사실 비행기는 가볍기 때문에 웬만한 물리적인 타격을 입거나 치명적인 고장이 아닌 이상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활공으로 인해서 정말 안정성이 높게 냉정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더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둘째, 요즘은 모든 교육용 비행기들이 낙하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영식 교관님이 운영하시는 LSA항공 거의 모든 비행기들은 낙하산을 기본 장착을 시켰습니다. 피치 못할 때는 레범만 당기면 낙하산이 펼치게 됩니다. 쭉 부드럽게 떨어져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낙하산 아시죠? 제가 지금 드론 띄우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착륙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조영식 교관님께서는 제가 올해 옛날부터 소통을 했지만 예전에 사고도 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테스트, 생산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해안가에 추락을 하셨는데 그때 가벼운 상처를 좀 입고 더 개선해서 비행기의 어떤 범위, 노하우를 좀 많이 익히신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인해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잘 터득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노하우도 많이 성립이 됐고 이런 멤버를 좀 전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파일럿 교관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활초를 테스트를 했고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련의 과정을 상당히 많이 학습을 하고 착륙도 어렵지만 이륙이 더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착륙 중에서 두 개 다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조건에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맞바람이죠. 이 바람이 잘 맞으면 정말 제자리에 착륙이 가능하고 제자리에 이륙도 가능한 범위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 범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륙을 하는 과정을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륙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좀 보시는 범위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일단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날개의 구조를 갖고 있고 저 날개에 오일을 보충하는 겁니다. 기름이 들어갑니다. 꼬리 조각 이런 데는 없고요. 정말 최대한 경량으로 맞추기 때문에 아주 아주 얇은 합금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는 거고 사실 정신명칭이 있더라고요. 판넬이 그리고 프로펠러랑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위를 다 경량이라고 보면 되겠고 사실 프로펠러도 경량이죠. 엔진도 경량인데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무거운 건 사실이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가서 세팅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엔진 최대 출력을 좀 만들어줍니다. 뒤쪽에 보시면 지금 풀이 휘날리는 게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어떤 출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륙의 일련 과정들은요.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건 있지만 몇 가지 공식적인 범위를 터득하게 됩니다. 교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한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이륙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이륙을 하는 그런 과정을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봤어요. 영어를 좀 잘해야 되냐 하더니 영어를 굳이 잘 못하더라도 몇 가지 용어를 외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의외로 쉬운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겁먹은 분이 계시다면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착륙과 비행기 용어가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서 가볍게 시험 보시고 자격증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취미가 없어요. 사실 골프라 이런 것도 재미있게 많이 하시지만 더 짤릿하고 오래도록 남고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면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륙을 합니다. 이때 엔진 소음 굉장하고요. 쭉 가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뜨는 거예요. 사실은 교관님 혼자 하시면 굉장히 빨리 뜨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륙을 하게 되고 멋진 모습을 담게 됐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비행기에 대한 범위 LSA 항공에서 제공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경험담을 한번 제공을 했고요. 여러분 비행에 대한 짜릿함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LSA 항공, 비행기 제작 방법 다양한 것들 정보 제공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내용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륙하는 거 한번 다시 보시고 본 내용 마무리 할게요. 힘차게 엔진 출력 올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기 HL 써 있죠. C018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018이었나요. 어쨌든 이게 이 비행기의 일련번호가 됩니다. 이 비행기의 넘버예요. 다 비행기들은 이렇게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있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최대 출력을 확인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추진력을 그리고 양쪽 날개도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보이시죠. 꼬리날개도 확인하고 드론은 제가 안전하게 지금 상공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륙이 시작이 되고 사실 드론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아마 레이싱 드론이 좀 있어야지 이 친구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까이 찍으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놓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정보 제공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